맹신하지 말라, 맹신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억울한 누명에 씌워 천국에서 억울해하고 있을 도마를 변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항상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이죠? 의심 많은 도마.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이 의심만 도마. 이 말이 정말 근거 있는 말일까요? 성경에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말로? 리얼? 성경에는 도마를 향해 단 한 번도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는 다른 제자보다 유독 의심이 많구나. 의심 많은 내 제자 도마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본인의 뜻대로 만든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렇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요. 모세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나를 믿어.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의 그 입을, 그 혀를 내가 만들었어. 창조주야. 그러니 제발 그만 툴툴대고 나를 믿어. 모세의 답변이 무엇이죠? 아니에요.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못해요. 싫어요. 형이 있잖아요. 아론이 있잖아요. 형을 보내주세요. 무서워요. 제가 어찌 감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도전을 합니까? 싫어요 하나님. 의심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야. 이게 기도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면, 한번 저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기적을,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 증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의심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믿음이 없어서 빈번히 살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쳤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자, 어떻습니까? 의심이라는 포커스를 둔다면, 의심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도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이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도마는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 한 것 뿐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도마가 한 이 말을, 도마가 한 이 말을, 의심이 섞인 말로 볼 것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신에서, 맹신에서 확신을 얻기 위한 몸부림. 내가 만든 가짜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자는 겁니다. 도마는요, 단지 몸부림을 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얻기 위해 말이에요. 몸부림을 쳤을 뿐인데, 억울한 누명에 씌었다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억울한 도마의 누명을 벗기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성경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 딜레마, 성경 내용의 딜레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무조건 믿는 것이 옳을까요? 맞습니까? 옳아요? 무조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옳을까요? 이런 말 많이 쓰죠? 덮어놓고 따라오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아멘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옳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지, 정, 의를 갖추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갖추게 만드셨어요. 지, 정, 의를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정이가 무엇이죠? 지성, 감정, 의지를 뜻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갖추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쓰인 책이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소설이라면, 12명의 제자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12명의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썰려 죽는 순결을 했을까요? 이후로도 수대만을 비롯한 사도바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순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 사실로 믿었기에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허구, 소설이 아니라 사실로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요, 무작정 믿는 책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 의지를 무시한 채 믿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접하면요,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30대 청년과 나 김완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루 전에 홍대 세교에서 죽은 예수,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확 와닿죠. 다시 한 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반복하는지. 2000년 전에 십자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0대 청년과 과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이성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여러분 그 이성이 작동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건이 감동이 된 순간이 옵니다. 필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정적인 반응, 이 필링을 거친 뒤 뭐가 되냐? 페이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주일 학교가.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이 되고, 2년 뒤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문득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제 바로 옆에 공과 공부도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정규 1등하는 IQ 150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공과 책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제가 적었어요. 이름, 야 땡땡아, 너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 믿니? 본 적 있어? 막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면서 공과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쓱 내밀어서 툭툭툭 치고 딱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씨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나에게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짐을 튀겨가면서 성경을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짐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주시는 거겠지. 하면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 그래, 환성아. 질문해 봐. 뭔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선생님은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퍼럭 내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린애가 벌써부터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의심많은 도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심많은 도마가 되는 거야. 수식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의심을 해본 적이 없던 친구들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해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찬양팀, 그리고 청소년부, 중고등부, 임원, 회장, 총무, 친교회장, 친교부장, 교회 전체 행사, 어른들의 정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학생부 때부터 도마 타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교회 떠난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친구도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되고 악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을요.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숨겼기 때문이에요.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결국 맹신이 되어서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부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지성, 감정, 의지를 무시한 맹신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따라가기 싫다고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나의 감정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 나의 의지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드러낼 때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온전한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풀지 못했던 이 의심을 중학생 때 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과 상담해서 아니요. 그분들과 상담해서 풀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이런 의심을 회피하셨어요. 저의 의심을 해결해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부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3시간씩 진행되는 기도회였어요. 저 1도 거짓말 안 못하고 딱 정확히 3시간. 기도회를 이끄는 리더 한 명이 기타, 통기타를 잡고 그때 당시에 찬미의 수 500, 과일 열매가 이렇게 있는 표지 찬미의 수 500이라는 찬양집이 있었는데 그 책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놓고요. 굉장히 목말랐어요. 믿는 척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의심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이 훅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저의 의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찾아오셨어요. 제가 경험한 간정의 내용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죄성이 있기에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주시기도 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서 지내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에 꽉 찬 믿음으로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고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림이 약 29장 12절과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보고 싶어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있어요. 잠원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도마처럼 간절히 찾는 자가 의심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벽을 뚫고 확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성과 감정,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간절히 기도할까요? 못합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찾을까요? 못합니다. 나의 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직면해야 알아야 인정해야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짬바 30년 교회에서 맡고 있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재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구나. 의심으로만 꽉꽉 찼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이 간절해지는 거죠? 당장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모든 게 기계적입니다. 모든 게 형식적입니다. 그냥 목사님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께 혼나기 싫어서 성교 가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예배 나오는 거고 성교 가는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고 또 신앙 짬밥이 있으니 체면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맹신해서 저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교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는 진짜 몸부림 쳤습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요. 성교하는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도 저렇게 열심히 성교를 다니는데 중직자가 사역자가 목사가 성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 박사를 각오하고 제가 계속 다 얘기했어요. 지난번 설교 때 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침묵하셨어요.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불려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성교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몸부림 쳤습니다. 누구처럼? 도마처럼.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다행히 들으셨고 성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김완성 목사를요. 어디로 끌고 가셨을까요? 내 팔로 이끄셨습니다. 성교에 부정적인 저를 선교지에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도마는요.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의심을 숨기게 되면 의심을 숨기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맹신은 내가 만든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지성에 딸려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지성에 내 지성에 감정 의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결국 폭발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예수님입니까?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지성과 감정 의지가 틀어지니까 인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맹신이에요. 도마는요. 이 맹신에서 벗어나려고 철저히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밝힌 거예요. 내가 그 예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 의심을 밝힌 도마의 목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흥분하셨는지 굳게 닫힌 문을 그대로 뚫고 도마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쉽게 말해서 공간이동 순간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리고 입을 여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맹신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도마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다른 제자들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순간이동하셔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면서 바로 도마를 향해 딱 쳐다봤어요. 시선고정 얼마나 설렜을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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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지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만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설레지 않습니까? 도마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간절히 구한 내용 그대로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 팬 있으시면 표시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속에서는 의심이 쌓여가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맹신하지 말고 내 손을 직접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봐서라도 진짜 믿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도마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도마는 맹신에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기점으로 그의 삶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도마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만 인식했다면 이 고백을 한 후에 도마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은요 다른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맹신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야만 믿었던 도마가 이 체험으로 회복된 지 정의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모든 어려움을 게이치 않고 성교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녔던 인도 도마가 문을 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향해서 그렇게 순적하게 성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인도 땅에 복음을 심다가 인도 동남부인 마이라풀 지역 이 마이라풀 지역에서 창에 찔려 결국 순교했습니다. 신약성경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약성경 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외경 외전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로 합니다. 도마의 전도 기른 그 전도한 양 그가 발로 밟고 걸어간 길의 영역 킬로미터 킬로수 이 도마의 전도길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길을 합친 것보다 더 길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과 맹신으로 몸부림쳤던 도마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맹신해서 믿음으로 도약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래도 도마에게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갖다 버리십시오. 도마가 서운해합니다. 천국에서 억울해 할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봉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려고 무진장했습니다.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맹신임에도 보지 않고 주님을 누구보다 믿는 자라고 먹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솔직해집시다. 도마처럼.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 열정을 쏟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락방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방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다른 자도 아니고 도마 양에서 시선이 꽂힌 그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몸부림치는 그 한 마리 양에게 관심과 열정과 사랑을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의심을 숨긴 채 믿음이 아니라 맹신을 가지고 그 99마리의 무리 안에 숨어있지 말자고요. 도마처럼 솔직해집시다. 99마리의 그 무리 안에서 뛰쳐나와서 맹신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 저 좀 봐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 손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옆구리에 제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도무지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기도 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자고요. 이렇게 외치는 우리를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맹신해서 믿음으로 도약하도록 역사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도마와 같은 간절한 몸부림을 쳐서 유치한 기적 유치한 응답 유치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맹신해서 믿음으로 도약 합시다. 아멘 맹신해서 믿음으로 도약할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또 우리가 가는 그 선교 현장에서 이정만은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된 은혜 진실된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그 창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